북한은 정말 언제부터 이 남북한 간의 또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가침의 문제라든지 평화협정체계를 주장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연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4년이 처음입니다. 왜 1974년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이 파리에서 미국과 북베트남과 남베트남과 그리고 베트콩이 평화협정체계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게 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바로 미군을 철수시키는 내용이 평화협정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74년도에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북한은 평화협정체계를 주장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현재까지도 북한은 평화협정체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2005년도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리고 2007년도 2.13 합의를 통해서 남북한 사이에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작년도에 당 창공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이 미국 간의 평화협정체계를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계리안 2.2 치공 나오기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계를 주장하고 여기에 중국이 동조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북한은 이렇게 미국과 평화협정체계를 주장을 할까요? 첫 번째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옛날에 정전협정을 체결했던 당사자 바로 유엔군 사령관이죠.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됩니다. 두 번째는 유엔군 사령부의 핵심을 이루는 미군 소위 말하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북한이 주장하겠죠.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이선아 만화한 문서상의 한미동맹 조약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그것은요 북한의 바로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북한 노동당 규약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미제국주의를 한반도에서 쫓아낸다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노동당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예요. 결국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대해서 침략을 했듯이 제2유교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에 대해서 적하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협정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해야 될까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평화협정 체결하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죠. 체결해야 되는데 비핵화가 되어야 체결해야 됩니다. 6.25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은 42만 건에 해당되는 국지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런 북한이 정전체제와 정전협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여기에 평화협정 맺었다고 해서 평화협정 지켜질까요? 그걸 통해서 평화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계를 무조건 뒤로 빠질 것은 아니지만 우선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전체제만이라도 제대로 정전협정만이라도 제대로 유지하고 잘 지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북한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고 북한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평화체제로 돌입할 수 있다고 그들을 설득해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훨씬 더 북한이 얘기하는 전략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 그런 것을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얘기한다고 해서 혹시 여기에 혹 하고 끌리면 대한민국은 훅 하고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